속보 아시안컵 앞두고 마지막 A매치 내용과 결과 모두 중요한 중국전에서 대승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중국전이 있었는데요. 거친 축구를 하기로 유명한 중국인 데다가 중국의 홈팀 경기라 걱정이 됐는데 부상 없이 무사히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SBS에서도 중계를 해드렸는데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 또 헤딩골도 넣었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요즘 스타플레이어들도 많고 모든 경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진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는 A매치라서 진짜 황금기에 접어든 느낌이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축구팬들이 또 시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2023년 올해 열렸어야 되는데 이게 1년 연기돼서 내년 1월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부상 없이 몸 관리 잘하고 이제 우승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64년 만에 우승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꼭 여기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선수를 수고하셨고 이제 또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또 힘든 일정을 하셔야 되는데 부상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이고요. 솔로들의 비참하고 찌질한 일상을 소개하고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서로 울고 웃기고 놀리는 코너입니다. 사연 소개할 때 경망스러워서 더 킹받는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들의 비참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 게시판이나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앤아웃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원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4588님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했는데요. 이사하던 날 눈이 오더라고요. 이사할 때 눈비가 오면 잘 산다는 속설 있지 않나요? 예감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사시겠죠. 그래도 눈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잘 사시지 않을까요? 금요일에 이사하셨군요. 지금 뭐 짐 완전히 다 풀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풍은 없나요? 3781님 이번 주에 11년을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합니다. 축구 중개와 라디오까지 늘 저를 즐겁게 해주셨던 배디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 듣고 싶어요. 11년을 사귀셨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십니까? 11년? 11년이면 뭐 학창시절부터 사귀신 건가요? 이야 축하드려요. 채팅창에 그럼 40대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40대는 아니실 것 같아요. 6379님 교통사고 나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입원에서 슬픈 베텐러를 위로해 주세요. 응원 한마디로 힘을 내보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실 정도로 교통사고가 나신 거면 많이 다치신 거고 이게 후유증까지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괜찮은 것 같더라도 물리치료 하라는 의사 선생님 그 기간 다 채우셔야 돼요.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빨리 일어나시고요. 1847님 정말정말 오랜만에 골 때리는 그녀들 보면서 베텐듣고 있습니다. 베디만큼 저도 약간의 다이어트 성공해서 못 입던 옷들을 입으니까 기분 업. 겨울에 또 패딩으로 가려지니까 찔 수 있거든요. 축하드리는데 겨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유지하셔서 여름에 쫙 아시죠? 2659님 회사 휴가 내고 남편과 동해 받아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설렙니다. 좋겠습니다. 밤운전 조심하시고요. 프리소론이었습니다. 국대 경기 볼 때 흘러나오는 경망스러운 목소리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우리는 얼굴이 죽은 아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뭐야 얼굴이 죽상인 당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얼죽솔 지난주와 어제 A매치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나갑니다. 아 좋아요. 5연승인가요 지금? 네 그리고 몇 경기 지금 6경기 6경기 무실점 지금 갑자기 클린스만호가 뭐 완전 위풍당당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해졌어요.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약간 못 믿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시안컵이 이제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무대가 돼서 진짜 우승컵 들고 와서 우주대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좋죠. 결과 잘 얻으면. 자 그래서 박문성 의원이 MVP를 좀 뽑는다면 어느 경기에요? 뭐 중국전. 중국 경기에? 아 이거 다 잘했는데 진짜. 일단 3골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도 잘했고. 손흥민. 저는 김민재 뽑겠습니다. 아 김민재. 아 너무 압도적인 모습이었어가지고. 수비. 원정이었는데. 네. 뭐 중국 선수들이 그 얼마도 없었던 기회조차도 못 살리고 홈팀인데 유효스팅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코너킥도 없더라고요. 이야 진짜. 너무 압도적이던데. 그냥 그 무실점 행진을 김민재 선수가 계속 이끌고 있고. 맞아요. 상대가 뭐 엄청나게 강했던 건 아닌데. 트위지도 있었고. 이야 완전 무게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그냥 이 주장의 품격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짜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황희찬이 왼쪽에 있고. 그러면서 공격력이 진짜 환상적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 이게 패스가 되게 다양해졌다는 느낌 아니에요? 네. 앞쪽에서는 이강인. 가운데에서는 황인범. 그 아래에서는 김민재. 장단의 패스로 그냥 뭐 계속 넣어주니까. 우리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뭐 더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 벤투호 때도 뭐 우리나라 좋은 흐름이었지만. 지금 이강인 선수까지 추가가 되니까. 와 이거 뭐 눈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맞아 맞아 재밌어. A매치 경기를 진짜 매주 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 이렇게 뛰는 거 보면서 그냥 계속. 감탄이 나오잖아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많은 시청자분들도 또 축구팬들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이 기다려지고요. 자 7992님. 박문성 해설위원님 경기 볼 때마다 비참 찌질 연기하는 그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해설할 때 좀 멋지지 않나요? 좀 이렇게 전문가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베텐을 들으면 이게 값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욱님. 저희 회사의 아재들은 전부 팥붕. MG들은 전부 슈붕이던데. 두 분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팥붕 슈붕.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라면 슈붕. 왜? MG인 척하려고? 저는 이렇게 단 거를 안 좋아하니까 특히 약간 팥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안 좋아했어요. 물론 뭐 슈붕도 달긴 하지만. 그래도 팥붕이죠. 근본? 근본이죠. 슈붕만 있는 세상을 원하는 슈붕러들 없을걸요? 팥붕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슈붕슈붕 하는 거예요. 아 괴변이에요. 아니요. 팥붕이 있으니까 슈붕슈붕 하는 거지. 사실 슈붕만 있으면 그들도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뭐 어쨌든 전 개취가 슈붕입니다. 진리는 모르겠고. 형은 꿀붕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1664님. 박펠레님은 포항 스틸러스 중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상 박펠레님이 해설 맡으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다. 억울하다. 내가 포항 했을 때 많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경기만 머리에 남아서 그래요. 많이 이겼는데. 얼마 전에 동해안 더비 중계했죠? 그렇죠. 네. 그거 울산이 극적으로 이겼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포항이 뭔가 울산을 이번 시즌에 따라갈 듯 따라갈 듯한 느낌이 조금 있다가도 완전히 힘이 쭉 빠져가지고 결국은 울산 우승을 조기에 좀 확정 지었습니다. 원래는 발목을 좀 잘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죠. 그런데 포항이 뭐 아챔에서는 너무 잘 나가니까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김기동의 펀치를 맞아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김기동이 싫어하는 해설이라고 하신 분 있고. FA컵 우승했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박펠레의 마이너리 트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전과 중국전. 한국 승리 예측한 싱가포르전은 예측 성공이고요. 중국전 무승부는 예측 실패. 자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갑니다. 11월 24일 모레 열리는 청룡영화상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이 뭘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는 거미집, 다음소희, 밀수, 올빼미,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자 다섯 개의 작품 중에 최우수 작품상 본 거 있습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요. 하나 봤어요? 네.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밀수 봤네요. 자 거미집, 다음소희, 밀수, 올빼미, 콘크리트 유토피아, 박펠레의 선택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선택하겠습니다. 본 게 하나기 때문에? 다른 건 뭘 알아야. 아니 이병현님 너무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부르면서 했던 그 장면은? 스포 하나 하지 마시고요. 자 우원박 씨한테 또 문자 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 박정민인데요. 박펠레 계열받는다고 전해주세요. 자 결과 후토크는 다음에 또 직접 확인하시고. 7047님. 저 이병헌인데 박문성 씨 실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승패 정립 후의 후토크 다음에 나와보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제 생일날 직장 동료가 포크 5개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이건 내가 널 찍었어 라는 표현 아닐까요? 포크가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들어있는데 이건 진짜 큰 음이 아닌가요? 아 포크만 5개가 있는 크기별로 이 선물을. 내가 널 찍었다. 이거 포크는 내가 널 찍은 것이다. 근데 이게 찍은 게 좋아서 찍을 수도 있지만 싫어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널 그냥 찍어버리겠다. 그것도 5개나로 찍는 건? 아하 밤길 조심하라는 뜻이다 라고 신문이 있고 어허 이게 5번 찍고 싶다라는 뜻이다. 젓가락질을 못하는 뜻이다. 주술 인형이다. 이거 뭘까요? 오크 같다는 거다. 아 오크? 아 오크. 5개의 포크. 오크라는 뜻이다. 비밀이 밝혀졌네요. 이렇게 하미가. 오크였구나. 자 다음은요. 1009님. 친구들이랑 어제 저녁 영화 미녀와 야수를 봤습니다. 야수가 왕자로 변하는 장면에서 여사친이 저보고 넌 저주 언제 풀려? 라고 하는데 이건 좋아해야 하나요? 싫어해야 하나요? 왕자라고 한 거니까 좋아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미녀와 야수를 이제 보는 거야? 여사친이 여친 아닙니다. 여사친이 너는 저주 언제 풀려? 라고 했는데 이제 왕자님이 돼줄 수 없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혼자서 받아들인 거죠. 채팅창에 불치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왕자로 언제 변하니도 있겠지만 너는 왜 계속 야수니?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가 맞을 수 있죠. 채팅창에 저 죽어야 풀린다고 하신 분이 있고. 뽀뽀하면 풀린다고 했어야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맞네. 아 그렇군요. 다시 태어나야 풀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풀린 건데? 그렇죠. 이게 풀린 건데 하면 기겁하죠. 아 그러네. 그렇죠. 저주가 아니라 이게 기본값이야. 그래요. 얼마나 더 풀려야 되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또먹어님. 같이 일하는 직원이 요즘 잠을 통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다고 매일 징징대길래 제가 담가놓은 담근주를 나눠줬어요. 그걸 먹고 완전 꿀잠 잤다고 더 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앞으로도 계속 담가달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거 맞죠?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징징대더니 담금주를 나눠줬다. 이거 먹고 꿀잠 잘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달라고. 계속 담금주 좀 달라는 뜻인가. 어... 플러팅 방법이면 담금주로 플러팅하는 건 좀 오래간만이 되네요. 담금주면 보통 종류가 뭐예요? 인삼주 이런 건가요? 넌 살아있는 주막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막 앵두 뭐 이런 걸. 그렇죠. 넌 술 셔틀이야. 뱀술로 갖다 주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캡틴 땡 존냐고 하신 분이 있고. 너를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건 영화 대사서. 자 다음은요. 풀사님. 제가 요새 머리를 기르는 중인데요. 여사친이 머리 안 자를 거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장발에 도전 중이라고 하니까 넌 짧은 머리가 나은데 하고 아쉬워합니다. 이거 확실히 제 짧은 머리에 반했던 걸까요? 머리 자르고 넌 말 듣고 머리 자르고 왔어. 라고 말해볼까요? 어. 머리를 좀 길렀더니 좀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어. 넌 짧은 머리가 나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짧은 머리에 반했던 거 아니냐.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네 말 듣고 머리 자르고 왔어. 라고 했다. 왜 갑자기 오글거미지? 말만 들어도 이상하네. 어찌 목만 오셨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얼마나 꼴 베기 싫었으면. 그나마 덜 못생겼단 말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잔인한 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읽기 어렵습니다. 뭘 해도 너는 다른 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짧으면 긴 게 좋은데. 길면 짧은 게 좋은데. 그렇죠.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죠. 심한 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읽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겨울남님. 저는 밥 대신 군것질을 많이 하는데요. 제 여사친이 과자 그만 먹고 밥 좀 먹어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뭘 먹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시는데 이런 관심이 오랜만이다. 당황스러워요. 무슨 의미죠? 엄마도 나의 영양상태나 뭘 먹는지를 신경 안 써주시는데 여사친이 엄마보다 더 신경을 써준다. 너 과자 좀 그만 먹고 밥 좀 먹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예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과자 먹으면서 쩝쩝대면 그거 진짜 아 가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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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듣기 싫어요 그거.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면 진짜 싫은 거거든요. 진짜 싫어요. 최악으로 싫다는 뜻이죠. 나중에 정말 숨쉬는 소리도 듣기 싫어. 이게 뭘까요? 과자를 자꾸 먹기 때문에. 부스러기 때문에 옷 더러워지는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래요. 얼마나 먹은 거냐. 밥 먹으면 밥 좀 그만 먹으러 갈 거다. 그렇죠. 뭘 해도 싫다고 할 거예요. 멈춰. 너무 멈춰. 자 효린 창모의 블루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3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익명안님이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제 남친은 인싸 중에 핵인싸였습니다. 성격이 좋아서인지 친구도 많고 친구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꼭 친구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놀이공원 가기로 한 거 알지? 너무 기대된다. 아 나도 너무너무 기대돼. 야 그나저나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누구? 누가 오는데? 아 내 친구 있잖아. 용국이하고 종범이하고 준영이. 그리고 용섭이도 오기로 했거든. 놀이공원은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놀아야 재밌잖아. 내가 다 불렀어 내가. 걔네들을 다 불렀어. 그럼 놀이공원 갔다가 저녁 먹을 때는 헤어지는 거 맞지? 에이 무슨 소리야. 야 병건이하고 서구는 저녁 때 더 합류하기로 했단 말이야. 서구가 글쎄 얘가 대학원을 붙어서 자기가 쏜다는 거야. 같이 축하해주고 공짜 술도 먹으면 좋잖아. 다 불렀어 내가. 친구들도 다 좋은 애들이라 같이 노는 건 좋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늘 언제나 친구들을 부르니까 점점 한계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아 당연하지. 자기 생일이잖아. 자기가 가고 싶은 고급 레스토랑 있지. 내가 다 예약해놨어. 내가 그걸 다 했어.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보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아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둘만 보내면 재미없잖아. 내가 그래서 친구들 여덟 명을 불렀어. 내가 여덟 명을. 아 이거 애들한테 네 선물 사오라고 했어. 아 이거 나 완전 잘했지. 내 생일인데 왜 네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만 하고 집에 보낼 거지? 아 이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집에서 2차 해야지 2차. 우리 오늘 완전 방수에 놀고. 아 이거 너무 좋다. 나 진짜 오늘 우리 다 같이 놀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물론 친구들하고 단체로 노는 거 너무 즐겁고 재밌죠. 그치만 제 생일까지 그리고 남친과 여행까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결국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 잘한 거 맞죠? 여덟 명? 이건 친구들이 너무 잘못됐죠. 이런 친구들은 신혼여행도 같이 가죠.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있었는데 신혼여행 따라가고. 실제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어 있어. 이번에 그 달순의 트래블에 신혼여행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맞아요. 거기에는 서른 몇 명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결과적으로. 이야 그 양쪽 양가가 다 동의한 거죠? 그 뭐 그랬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겠죠? 아 그거 평생 맨수되시는 거 아니겠죠?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달티가 좋은이냐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신혼여행 은근히 같이 가서 재밌게 놀다 오시는 양쪽이 다 인싸면 되더라고요. 아 즐기면? 네 즐기고 부모님들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굳이요? 양쪽이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둘이 오랫동안 사귀고 그랬으면 그냥 다 같이 여행가가지고 그냥 놀다 오는 느낌으로. 만약에 베드히도 결혼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안 그러죠. 그냥 둘이? 네. 당연하죠. 기회를 한 걸 물어봤네요. 어린 반푸넌치도 없는 소리죠. 저는 인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친구들을 좋아하는 인싸 연인. 이거 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좀 뭐 20대 때 뭐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모임에 사람을 계속 불러서 나중에 헤어질 때 되면 두세 명이 모였는데 막 열 명이 되고 이런 게 좋다고 느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싫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싫었어요. 날 때부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로 누군가를 불러서. 그래 맞아 맞아. 오라 그럴게. 부를게. 맞아. 그럼 오면 또 아 왔다고. 아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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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야 되고. 뭐지? 그럼 가버리잖아 베드는. 네? 가버리잖아. 어 그래 왔으니까 난 가야지. 잘 됐다. 베드는 그런지 아니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일어나서 가요. 그래서 왜 그 인맥이 넓은 거를 여기서 과시하지. 그거랑 또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하면 아버지께서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술을 드시고 그러면.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온 가족이 피해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도 피해를 본다. 자야 되는데. 참 모났어. 날때부터 그랬다. 이게 모난 겁니까? 불편한 게 편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케어해야 된다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내 가족. 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채팅창에 아빠 친구분이 용돈 안 줬네라고 지금. 용돈은 주셨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못 줌이시잖아요. 나는 배디의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냥 가버려. 보통 그럴 땐 박펠레 고주망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온 비참 문자 한번 볼까요? 네. 1588님. 선배가 49살 솔로 남인데요. 맨날 패딩만 입어요. 소개팅에 코트를 입고 가라고 했는데 곧 죽어도 패딩만 선호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좀 챙겨 입어야 될 자리에서. 49세 솔로 남. 막바지입니다. 소개팅에 코트 입고라고 했는데 곧 죽어도 패딩으로. 곧 죽어도? 곧 죽겠네. 왜 곧 죽어도 말을 살려요. 그냥 관용구인데. 곧 죽어도 그러잖아요. 박펠레 49세 아니에요? 곧 죽어도라는 걸 그냥 관용구를 살리고 그래요. 49세라고 하신 분 있고. 조언을 부탁한다. 패딩인데 뭐 49세야. 그래요. 그렇게 살다 가시라고 그래요. 49세 못 쏠남. 코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패딩과 코트는 차이를 많이 두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래서 약간 코트를 입을 날이 있어요. 소개팅이에요? 아니 그냥 조금 어떤 자리는 요즘 코트를 좀 입는데. 대우가 다르죠. 좋아요. 저도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예뻐요. 이렇게 입는 게. 코트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패딩은 전자 영하 15도 정도 됐을 때 그날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패딩이 가능하지만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머플러. 그런데 안 입는 버릇을 하면 입을 때 내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는데 몇 번 입으면 또 괜찮아져요. 떡볶이 코트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49세인데 소개팅이 아니라 선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선은 뭐 선이랑 소개팅의 결정적 차이가 뭔가요? 뭘까? 패딩과 코트일까? 소개팅은 친구들이 해주고 선은 어른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 지금 이거는 모쏠 작가가 쓴 건데. 다 몰라. 모르고 쓰는 것 같습니다. 다 몰라 지금. 49세 소개팅도 결혼 전제 아닌가요? 그렇다고 알겠고요. 다음은요. 4091님. 회식 때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눈빛을 보내며 리상의 우리 지금 만나를 불렀는데 다음 차례인 그 여직원이 저를 보며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를 부르더라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노래 되게 좋은데 애인 있어요. 둘 다 명곡이죠. 좋아하는 여직원에게 눈빛을 보내며 우리 지금 만나를 불렀다. 그랬더니 애인 있어요를 불렀다.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한 건가요? 이걸 근데 애인 있어요를 굳이 나한테 답가로 불렀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가를 굳이 했을까요? 여직원이 착하게? 꺼지라고 했을까요 굳이?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은데 영고백 1차의 힘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애인 없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없는데 그냥 부른 거다. 그럼 흔들린 우정 불러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뭐 그 안에 있어? 애인은 이 안에 있어. 흔들린 우정을 왜 불러? 아 회식 때 노래방 가기 힘드네. 잘못된 만남 부르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은요. 용태엽님. 여사친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피곤해서 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여사친이 제 팔뚝을 세게 꼬집으면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냥 살짝 흔들어서 깨우면 될 걸 굳이 꼬집어서 깨웠다는 것에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고백할까요? 어떤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살짝 흔들어서 깨우는데 꼬집어서 깨우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 세게 꼬집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꼬집어서 깨운다는 게? 피곤해서 꾸벅 졸아야 돼. 내려라 뭐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조니까 졸지마 하면서 팔뚝을 꼬집었다. 괴롭히고 싶어서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발상부터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뭘까요? 그린라이트면 사실 어깨에 살짝 기대서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난 이게 왜 의구심하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꼬집은 것도 아니고 세게 꼬집었어요. 그렇죠? 세게 엘보우 안 친 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카운터 날리기에 공간이 좁았다. 너 빈대가 탔나 보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쨌든 이거는 좋은 뜻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요. 하이루님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는데 예쁜 여성분이 다가오셔서 잘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왕년에 인기 좀 많았죠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강아지를 칭찬한 거였어요. 이건 뭐 노말한 사연이네요. 이런 일들은 워낙 많고 베텐러들은 항상 이제 강아지 산책 시킬 때 이런 헛된 꿈을 꾸잖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다가와서 와 뭐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도 시선을 좀 돌려줄까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자견동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디폴트 사연입니다. 개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언더독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클리셰다 이런 거는 저러니까 연애를 못한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배성재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온 문자 또 볼까요. 네 손차홍님 짱녀가 저보고 샴푸할 때 몇 번 짜서 쓰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라 심쿵하는 마음에 한 번 짜서 써 그랬죠. 근데 짱녀가 앞으로는 두 번 짜서 써 라고 했습니다. 이거 먼저 잠깐 이게 뭐죠. 두 번 짜서 써라 앞으로는 두 번 짜라 샴푸는 보통 이제 누르는 거 아니면 이제 뒤집어서 좀 짜는 거 그런 건데 보통 이제 누르는 걸 얘기하신 거겠죠. 그렇죠. 두 번 짜라 머리 냄새 난다는 뜻인지 그거 같은데 두피에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다.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건데 머리에 기름이 너무 많이 난다 라는 뜻이다. 굉장히 사적이네. 머리에서 짠내가 난다. 샴푸를 좀 제대로 하란 말이다. 근데 은근히 또 두피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샴푸라는 건 머리카락을 하는 게 아니라 두피를 잘 씻어야 되는 겁니다. 뒤통수는 덜 감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제 머리가 좀 면적이 크면 뒤통수나 뭐 일정 면적은 덜 감긴 걸 수도 있죠. 제대로 씻으시고요. 떡져 보이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7118님 평소에는 쾌주얼하게 옷을 입는데 어느 날 정장을 입었더니 오우 하며 계속 바라보던데 이건 무슨 의미죠? 갑자기 정장 입었더니 여자분이 오우 하면서 계속 바라봤다. 일단 굉장히 안 어울리기 때문에 바라봤을 수도 있고 어색하니까 갑자기 웬 정장 왜 입은 거지? 다른 말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오우 막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우 하면서 뒤에 좀 말을 안 묻히셨어요. 아무 말도? 네. 너 방심이 가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우 아무튼 뭐 웹을 잘못 들은 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우 뒤에 크가 생략돼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월다 오크를 밀어 예 자 다음은요 명의부님 지난주 독서실 총무 보시는 남자분이 저한테 방석을 선물로 주셨어요. 새 방석도 아니고 쓰던 방석을요. 이거 뭔가 플러팅인가요? 총무분이 얼굴이 약간 살찐 박형식 씨 닮았어요. 방석 받은 이유 독서실 갈 때마다 자꾸 꾸미고 가게 돼요. 플러팅 맞는 거죠? 음 독서실 총무 남자분이 쓰던 방석 본인이 깔고 앉던 방석을 나한테 선물로 줬다. 이게 플러팅이냐 우리나라가 플러팅이란 말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플러팅 과다 사용이에요. 아무데나 다 플러팅이래 살찐박 형식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독서실 갈 때 자꾸 꾸미고 간다. 이거 뭘까요? 채팅창의 도넛방석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음 그래요. 이건 그 방석 안고 시험 붙은 거면 좋은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건 뽕러팅이라고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음 가죽필이 금지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성재형도 살 뺀 강호동이라고 하신 분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죠? 예 예 그냥 쏘고 싶거든 뭔 말이라도 다음은요? 무인도의 아빠님 버스에서 양손에 짐든 여자분 대신 벨 눌렀는데 그분이 안 내려서 제가 내렸어요. 아니 무슨 뭘 눈치 보고 벨을 누를 거라고 생각한 거지? 나 이 마음 심리 이해됩니다. 내가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내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뭐야 기사님한테 혼나죠? 어 아 그럼 안 내릴 분이 누르고 그래요? 아우 장난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렸어 닉도 무인도의 핫바에요 그죠? 예 굉장히 외로운 느낌이 나는 닉입니다. 쭈뼛쭈뼛 내렸어 저 이번에 내려요 저만 내린다고요 급발진했네 아 이런 게 신종 벨트인가요? 환승 찍고 내렸습니까? 그것도 못했겠다 아 불쌍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근데 진짜 뭔가 선행을 하려다가 그러게 양손에 지금 가득든 분이 뭔가 이렇게 어기저기저거리시니까 아 벨을 눌려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삐익 눌러드렸는데 네 자 포인트의 핫바 생각할수록 이상한 얘기네요 그죠? 네 다음은요 요코33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는데 제가 집을 좀 더럽게 쓰거든요 침대 위에 있던 옷만 치우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사친이 침대 위 옷도 치워주고 바닥에 쓰레기도 치워주고 책상도 치워주더라고요 대충 앉을 수 있게 정도만 하라는 의미였는데 정성껏 치워준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저의 우렁각시가 되고 싶은 걸까요? 집이 완전 돼지우리인데 누구 오면 급하게 막 던져버리죠 사실 침대 위에 뭐 이불이 아니라 그냥 옷들이 이제 잔뜩 깔려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옷만 치우고 그냥 앉으라고 했는데 옷도 이제 치워버리고 바닥에 쓰레기들도 치우고 책상까지 치워줬다 복지사 느낌으로 난 딱 그 생각 머릿속에 들었는데 쓰레기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앉기 어렵죠 너를 왜 안 치웠을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빈대 발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속에 울렁거렸을 거다 근데 이거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다시는 그 집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충 앉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런 집은 그렇죠 대충이 안 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오늘 비참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박문성 의원님이 선물 받을 분들 선정해 주시죠 곧 죽어도 패딩 곧 죽을 사하실 곳에 솔로남 사연 1588님 회식 때 노래방에서 우리 지금 만나 불렀더니 애인 있어요 답가 받은 4091님 여사친에게 세게 꼬집힌 용태협님 정장이 있고 우울 마린모 사연 7118님 독서실 총무에게 도넛방석 받은 명이보님 포크 5개 받은 오크남 익명님 벨 누르고 내리며 선행하신 무인도의 핫바님은 선물 많이 받은 비참 대표님이라 오늘은 건너뜰게요 무인도의 핫바는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됐네요 오크는 드립친 분들 드려야 되는데 익명인님 사연 보내신 분에게 좀 드립니다 맥값으로 자 박문성 의원 고생하셨고 달트 달자다니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디바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宝 . 겨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